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상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저희를 위해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우리 팬분들 덕분에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페포니 뮤직의 최실장 그리고 신동주 팀장 그리고 잔나비 멤버 도영희 경준이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었던 말은 많은 후보분들로는 절대로 절대로 대표될 수 없는 그런 밴드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 음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나비였습니다